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, 면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? 아이고, 미쳤다. 와,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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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오, 대박. 날씨 대박 좋아. 와, 삼백년. 삼백년된 보호수래요. 와...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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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돌체테리아랑 얼마나 다르지 한번 사보고 싶었어. 세상시에. 진짜 맛있지? 배네수엘라 초콜릿이랑 강렬커피에요. 맛있지? 아 이거 카페도 같이 하는구나. 영포. 계량커피 너무 귀여운데? 귀엽다. 아 이거 너무 귀엽다. 미니가 사고 싶어. 내가 사고 싶었던 접시인데. 너무 귀엽다. 고춧가루 뭐? 공간사람을 잘.. 막 나에게 못해.. 공간사장에 있어서.. 차장에 의식을 안 했어? 아니까 아팠어? 대단하네.. 수고하셨는데.. 공간사장에 구경하는 것 같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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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저어서 바닥에 치자 오빠가 저어 맛있게 나와 고춧가루 와 맛있겠는걸? 맛있겠다 장난 아닌데? 와 다 예뻐 김치 미연 음 음 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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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혼자 핸드트립 할 때 사람들이 동영상 많이 찍어 여기 이제 핸드트립을 찍고 싶어요 하늘이 하늘이 뭉치 왜 이렇게 요새 마음이 급해 뭉치야 점프! 아이고 잘한다 뭉치는 우리랑 같이 나오니까 좋은데 꼬넣어? 여쭤볼게요 찾았냐고 말해 오늘 우리의 만찬 이거는 명상닭강점 이거는 광어 우럭 오징어순대 그리고 라면 짠 구자진 라면 레몬즙 선물를 우리가 아이들이 아 향기 이게 천연허브 진짜 재배한 허브로 한 거래 향 맡아봐 엄청 좋지 엄청 좋지 스트레이트 한번 마셔볼까 언더락 언더락 얼음을 하는 건 언더락 이걸로 한번 마셔볼까요? 언더락 한번 이걸로 마셔볼까요? 여보 우리 오늘 진짜 수고했다 짠 어때? 새 대박 짠 짠 콜라 너무 귀여워. 오이치 가보자. 와우. 와우. 슬라임.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겁쟁이 뭉치 바다다 뭉치 바다야 이게 우와 이게 뭐야 뭉치 뭉치 놀랬어? 에헤헤 뭉치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? 절로 가볼까 워 뭐야 뭉치 귀여워 뭉치 여기 아까 흰색 포메 있지 않았어? 뭉치가 난리 썼어? 아니 시추였던 것 같아 맛있어 아빠 아빠 참고로 물기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뭔가 딱 한 자리만을 위한 곳인데? 오 좋은데? 안 줄 거야 이 표정인데? 이거 봐봐 입에서 햇볶음 넣으려봐 왜 이렇게 케이크 맛있지? 근데 어제 저녁이 진짜 맛있어 이모지 군덩이 닭떡크 크롱 더블 베이컨 치즈버거랑 하와이안버거 머니언니 그리고 밀크쉐이크 잘 먹겠습니다 하염없이 바라보면 좋지? 대박 아 냄새 대박 그냥 먹는 거야? 네 bunker Thank you Hello 안녕히 계세요 한번 오빠 봐봐 오빠 뭐래 오늘은 내가 파고들은 뭉치 맛있음 뭉치 먹어보겠어 굴회랑 오징어집 와 미쳤다 뭉치 여기 밑에 내려갔는가 봐 뭉치 여기 유리야 가볼 수 있어? 안 무서워하네 무서워 가자 와 무섭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